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위험물기능장 감옥을 맡게 된 헛판회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배우락 위험물기능장 필기 합격전략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필기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필기하고 실기하고 둘 다 합격을 해야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에 대한 내용 순서에서는 우리가 전망, 위험물기능장은 앞으로 얼마만큼 전망이 있는가? 그렇죠? 자격증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시 조건입니다. 위험물기능장을 시험을 치르려고 하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위험물기능장에 응시할 수가 있는가? 자격요건, 응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위험물기능장 시험은 어떻게 치루어지는가? 그렇죠? 출제문항수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점이라든지, 문제 문항수라든지, 그 같은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방법입니다. 위험물기능장에 합격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우락, 합격 전략이 되겠죠. 배우락에서 위험물기능장 합격을 시키려고 하면, 그죠? 어떠한 전략이 세워져 있는가? 그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망에서 위험물기능장이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죠?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제조소 등이다.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그죠?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등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제조소라고 이야기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장소라고 이야기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취급소라고 이야기한다라든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제조소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틀어서 제조소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을 통틀어서 제조소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제조소 등에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안전관리. 그렇죠? 안전관리. 결국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관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비단 제조회사에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낼 때, 프레서공장이라든지, 그죠? 어떠한 물건을 찍어낼 때, 또는 사출을 할 때, 그와 같은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물론 안전이지만, 이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제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가 우리가 B점 이상으로 되면, 전기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기가 공기하고 서로 혼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점화원만 있으면, 우리가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종류들이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류 위험물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가 되겠죠. 예를 들어 휘발유라든지, 경류라든지, 아세톤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그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중류라든지, 경류라든지, 그죠? 클레오소토유유라든지, 그죠? 그와 같은 개념들이 대부분 다 제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가볍고, 그죠? 전기로 발생한다고 하면, 그죠? 전기로 발생한다고 하면, 전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체류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위험물기능자의 지도감독, 현장훈련 위험물기능자 지도를 하고, 감독도 하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위험물기능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위험물기능장은 위험물기능자라고 되어 있지만 위험물기능자라고 하면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보조하고 있는 사람, 위험물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물기능장은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훈련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둘 다 조합을 한번 해보면 경영청과 경영청, 그 다음에 생산계청과 중간에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중간 간부 역할을 하는 것이 위험물기능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경영청과 생산계청의 중간 간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위험물기능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위험물기능장의 취업은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가? 취업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제가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가 뭡니까? 직업훈련교사 있죠.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직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료, 고무제조회사,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회사, 염료, 화장품제조회사, 인쇄잉크제조회사, 위험물제조, 저장, 취급하는 전문업체. 이 첫 번째 줄에서는 여기에 끝에 나와 있는 위험물제조, 저장, 취급하는 전문업체의 위험물기능장이 가장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도 위험물기능장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위험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유해화학물질 속에 위험물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정류업체, 제약업체, 위험물안전관리 대형기관 이와 같은 그 다음에 소방직 공무원 이와 같은 곳에 위험물기능장을 많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채용을 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주어져 있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을 할 때, 저장을 할 때, 제조를 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위험물,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채용을 해야 된다. 선임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으로 일방소방, 그 다음에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특채, 특별채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일반기업 채용시, 그리고 보수, 성진, 전법, 신분보장,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네 번째,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공업직렬, 화공직류의 채용계급, 8,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 모두 5%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공무원 시험을 칠 때 5%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합격할 확률이 다른 일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단체, 위험물탱크, 성능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대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지정단체,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업을 할 경우에 인력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응시조건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위험물기능장은 우리가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시조건이 됩니다. 응시조건이라고 하면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한 후에 기능대,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기사 이상 등급을 취득한 경우에 기능대, 기능대, 기능장 과정을 이수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위험물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을 취득을 했다.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마찬가지가 되겠죠.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 실무 경력 5년이 지나게 되면 위험물기능장에 응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면 실무 경력이 얼마입니까? 7년 상당히 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무 경력 9년 학력이라든지 경력이 학력이라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 9년만 있으면 9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위험물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을 취득한 사람 여기에서도 다른 종목이다라고 하면 가스기능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기능장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장이 있겠죠.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한해서 그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장 등급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는 위험물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과목이 되는 것이죠. 과목에 대한 내용인데 화제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면 제조소, 저장소, 시급소 이것을 통틀어서 위험물 제조소 등이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 그 다음에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그죠?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커다란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과목별로 위험물기능장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 화제예방과 소화방법, 그 다음에 위험물의 종류미성상 이렇게 과목이 딱딱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고 한 과목당 2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위험물기능장은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과목별로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설명에서 검증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위험물기능장은 객관식 사지태기령입니다. 객관식 사지태기령. 객관식 사지태기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시죠?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골라내는 그와 같은 문제를 객관식 사지태기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문항수는 60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시험시간은 60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목별로 문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락은 없어요. 무조건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을 맞추게 되면 합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 과목당 40점 미만으로 맞추게 되면 이러한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다. 문제 문항수가 60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이 36문제가 60점입니다. 36문제 이상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께서 합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방법이 됩니다.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이다. 별표한 내용. 이 별표한 내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출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별표한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소리로 스마트폰에 녹음을 하고 그죠? 들으면서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그죠?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고 출퇴근하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짬짬이 텀나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주구창창 동영상만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동영상 1시간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할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1차 문제하고 또 2차 문제하고는 또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배우락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 사진과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죠?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빠를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도표로 정리를 해놓게 되면 한눈에 중요한 용어가 일목요연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도 뛰어넘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 성심을 다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죠? 깊이 있게 이렇게 강의를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초보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이라고 하는 감옥은 암기 감옥입니다. 그 대신에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 화공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 화학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 이와 같은 분들은 훨씬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 또는 화공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을 백지 상태로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배우락에서 위험물기능장, 필기, 합격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